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성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평생교육바우처를 검색 후 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에서 발급하는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이용해 교재비 등 연간 최대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정 결과는 2월 말 평생교육이용권 사이트에 게시되며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 등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들의 직업생활과 근로환경 개선에 있어 보조공학기기의 역할은 상당히 크죠. 특히 재활기기와 산업공학의 융합이 가시화되고 동시에 상용화되면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생활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모든 사업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나 산업체가 부담하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아울러 아직까지는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규 보조공학기기의 개발과 국산화를 추진고자 2023년 보조공학기기 개발 사업을 공모합니다. 신청 기관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개발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모 안내에 따라 제한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공익 제보 등을 상시 받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 불법 사용과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용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근본수사 외에도 경기도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